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 예측했던 2월 16일 러시아의 침공은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 총리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러시아군 병력 일부를 철수시켰고 자신은 전쟁을 시작하고픈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두 건의 폭격이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합동군 작전지역 상황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2월 17일 9시경에 러시아 점령군이 루안스크 마을에 32개의 포탄을 발포했습니다. 포탄 중 하나는 당시 아이들이 있던 유치원을 공격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고 유치원 교사 3명이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격으로 공동기반 시설이 손상되었고 정착지의 절반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2월 17일 10시 25분경 루안스크 지역에 있는 인구 900명의 소도시 부르비브카 도시형 정착촌의 포탄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포탄 하나가 학교 마당을 명중했습니다. 공격 당시 내부에는 학생 30명, 교직원 1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민스크 협정에 따라 금지된 122mm 박격포 공격으로 고압가스 파이프라인을 파손시켰고 아파트 잃은 채와 민가 96채의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7일 오후 2시까지 총 34건의 휴전 위반이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그 중 28건은 민스크 협정에서 금지된 무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사이에 서명한 돈마스 전쟁의 정전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OSCE를 통한 휴점 모니터링과 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는 안보협력을 위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의 5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기구입니다. 러시아와 푸틴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매일 계속해서 작은 충돌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진영에서는 러시아의 군병력이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쟁 발발의 의구심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더더욱 아이들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사로 bot은 연결 Adrian Q4가 된다. resourceieben 많은 weapon이 Colorado 간을 적게 잡음으로 돌아다니owner José